퍼럴러가 얘 되게 어렵더라 원래 그는 마오 조합하는 게임이라 그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렵던데 조합이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던데 아 아 비시터 소리 존나 큰데 흐흐흐흐 아 다음판은 내가 아 다음판이 아니라 아프리카 목소리 작아? 내가 좀 크게 말해줘야되나 뭘 흠칫뽕이야 저 재정신 안에 있는 놈 저거 야 빨리 해석해봐 너 어디갔냐? 어디갔냐 어디갔냐 해석해봐 뭘했냐 아 아 난 이해했는데 네가 못했을까봐 흠 흠 양식 뭐? 어? 어 어 지금 다 매일이 오다는거 아프리카 소리가 작다고 모바일이 그래 그래 왜 작지 작을 작을 작을리가 없는데 좀 더 잘 들리려나 조금 울렸는데 조금 생산을 죽여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죽여서 자연스럽게 반숙한 사람에게 인간을 죽여서 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사람 더 많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4명에서 해야 재미있겠더라 다 안되메 다 안되메 아 뭔 얘긴지 알아야지 뭐 부동말들 하지 가자 어 역시 자막은 영어인데 말하는게 영어가 아니야 아 너 빨간색으로 했어? 가자 댓글 바꿔야겠구만 어 나 그냥 때리면 오는구나 형 뭐 예판 뭐 있는거 같은데 아니야 예판이 아니라 그 뭐지 챕터 혼자 조금 진행해봤거든 터치고 오케이 파이어 자 가자 고고 너 왜왜왜왜왜그래 행우 아니 미친 gimbal 왜 앞으로와 헐 이렇게 이로 이런거야 아니 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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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비켜 비키라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马ier 어? 야 이거 처음 본다 어 나도 이거 처음 본다 혹시나 해서 쏴봤는데 뭐지 여긴? 뭐 숨겨진 방이 있네 그니까 바이오 치즈 아 나 이게 도인다 야 보스인데? 헤드샷 어 야 사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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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데스 데미지 로우 피지컬 데미지 왠지 열릴 것 같지 않냐 이거 비켜봐 안 열리려나? 이거 안 열리네? 가자 쟤데 귀여워 훗 딴딴딴 딴딴딴 딴딴따라딴 딴딴따라딴 아 이렇게 문같은거 벽 부시고 막 해봐야겠다 다 아 안 열리는 문 아 여기 뭐 있는데? 여기 뭐 있어요?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왜 떨어지네 니 짐 어 교정계 엘러라너러 왜 떨어짐 아니 뭐 여기 어떻게 안와야 떨어지나요 떨어졌네 진짜 떨어지네 기다리면 살아나나? 아까도 기다리니깐 살아났어 스티드 LP에서 아 어 돌가보시네 이렇게 하면? 오오 오 귀엽다 돌가봤빠 헤헤헤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? 여기서 뭐..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려나? 아니 그니까 저기 뭐 줄이 끊어진 거겠지 이거? 자 이제 실드에 대해서 아 왜 안 열려 방어막 쓰고 그냥 가는 거 하던데? 아니 그니까 방어막이 왜 안 열리냐고 어 미친 어 미친 아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해 어휴 저거 때릴 뻔 내가 이런 거던가 내가 알고 자기한테 방어막 쓰고 가는 건 없었는데 네 아 자기한테 방어막 쓰고 가도 되는 거야 저거? 네 괜히 저기 했네 어 속성가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? 이거 깡딜.. 깡딜 방어막인가 그럼? 가자고 어서 어리hein 어리 pode 나 자꾸 으흥 으흥 에헤 야오! 뭐야 이거 야 시애 나 넘어왔어 어 왜 아 내가 민거 같은데 그니까 니가 날려버렸는데 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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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개 야 그쪽 지져 아 된거 같은데 이게 아직 계속 영어 안써 땅먹어 뭐래요 바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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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부르잖아 지금 아 왠마 야 너 목소리 조금만 키워봐 아잇잠만 잠깐만 어? 녹음장치 하하이 독성 아 그래 다 같은 스카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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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좀 더 크게 말하면 되죠 그래 그럼 되긴 해 아니면은 내가 자 옵션.. 옵션이.. 볼 수가 없네 여기서 아 이거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어? 얼음이랑 방패? 잠깐만 뭐지? 이 푸시는 뭐지? 아무 효과가 없는데? 효과를 모르겠네 뭐 어쩌라고 주소보면 알겠지? 이거랑 이거랑 해서 라이트닝 앤 워터 라이트닝 앤 워터 라이트닝 앤 워터 중간에 코스튬 못 바꾸나? 못 바꾸나 보네 그거 속성 방패 이렇게 같은 걸 거야 아마 속성 방어 왜 안 꺼지? 됐다 어.. 피해자님 어서와요 어 피해자님 어서와요 가 가자 시민이고 나발이 모르겠다 시민이고 나발이 모르겠다 어어차 오야야야 죽겠다 죽겠다 할배 죽어 할배 죽어 아 챕터 1이라 별거 없구만 어 멀티 중입니다 두명이서 스킵 뱀파이어인가? 어? 어? 어 아까 그 양반 아 아까 그 양반 이긴 예 매틱 내게 뱀파이어